ederrk 이거 핑이 너무 넘네. 역시 텟섭이라고 그러는지? 지금 대 200이다 나.. 핑이 141이네.. 저 200 넘어요. 나 괜찮았지? 어 뭐야.. 와 라인도 없어.. 어, 틱레이트 적용돼있네 높은 틱레이트 어, 뒤에 리퍼하고 뭐야, 원숭이 저희 팀 뒤쪽에 왼쪽으로 리퍼가요? 왼쪽으로 막, 원숭이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리퍼! 우리 놀러, 리퍼이야 놀시오, 손님하고 출발한다 안 됐구나 어, 너무나 아픈 곳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인데, 난 조용 오, 자리아 에너지 너무 많이 찼다 원숭이 와, 핑이 높으니까 힘든데? 약간 느낌이 너무 다르다 제가 갑시다 이제, 내 픽 때 좀 바꾸고 한번 가보죠 이거 될 것 같은데 아, 노일러인지 몰랐어 아, 노일러였어요? 고릴라 다운 고릴라 다운 4대6 4대6 아, 너무나 아픈 아네, 맥퓨래 맥퓨래, 맥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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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맥퓨래 맥퓨래 하하하, 더 걸렸어 뭐야, 그냥 싼 데 죽었어 아, 술 못 찼어요 예? 아, 컨트롤 쉬프 때 엔으로 심지어 컨트롤 쉬프 때 엔으로 심지어 석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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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지금 85딩이라고 하는데 다 빡세네, 이렇게 오케, 나이스 방금 눈 영상 보고 있었는데 하하 무시 개피야 원숭이도 다운 솔져 개피 어, 근데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데 한번도 만나본적이었지 하하하, 저희 와서 8시 이후에 합니다 하하하 형, 그때 자세했는데 리퍼 왕냥아 빠졌고 하하하 유, 유지영이 듀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하하 아니, 무슨 에스카랑 듀오도 돼 마노, 에스카 막 이런 사람 듀오 해가지고 테이프랑도 듀오하고 빡셈 상대는 프로가 셋인데 무슨 판내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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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확실히 그 핑 때문에 맞는 반응속도가 느리다보니까 평 쉬프트 콤보가 약간 약간 느낌이 다르다 롤은 접었어요 언제 찍은거 말씀하시는거지? 하하하 몰라요 유지하실거 하하하 아, 눈쟁이네 미쳤다 나 방금 님 유튜브 영상 보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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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섬 깔면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눈쟁이가 있어 진짜 눈쟁이가 있어 예? 수결덕구랑 예 무슨 관계에요? 같은 크리에이터 그룹 멤버죠 왜요? 아이, 꼬북님 오구오구 감사합니다 국어 전성금 자주 받는데 아, 그래요? 크경님도 영상 잘 만드시죠 저는 룬쟁이님 것만 봅니다 하하하 하하하 아니요, 전 유지하온 것도 봐요 하하하 저는 룬쟁이님 것만 봅니다 하하하 난 롤할 때만 캠프를 하는 것만 봤는데 그냥 여기 둘게 아, 롤 지금 54등인데 하하하 하하하 룬쟁이님 목소리 약간 게이가 더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여기 봐, 웃는 소리도 되게 천박하시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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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정말... 하하하 무례하네 하하하 처음 뵙는데 하하하 하하하 아니요, 저 두 번째입니다 하하하 저는 유튜브에서 맨날 봐서 저 한 번 봤었어요 네, 진천에 안 합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 같네 아이 꺼봄님 아 근데 마우님만 이거 랜드에 있는다니에요 어 뭔데 나 툴속 처음 있는 줄 아니까 택키 눌러보면은 마우님만 그거 있는데 브런즈 표시 첫 단계 표시 왜 나보다 지금 저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도 나 왜 나만 있냐 나 나만 있네 한조 있어 오 로드호그 왼쪽 오오오 고마워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이거 맞다 살도 없어 버툼 꺼졌다 어 뭐야 고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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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를라야 하나 싸워라 어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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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동 탈라고 골라 들어왔는데 뭐지 왜요 들어오는 소리 들려 어 왼쪽에 정크렛 들어왔네 정크렛 따오면 누구 소방카 좀 불러 내가 도조리 태워버리네 아 우리 원숭이 인가 우재인이 예 그 자크를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아 약간 갱플랭크 느낌 나고 흐흐흐흐흐 겐지 이거 반사도 없는데 여기면 되겠지 폭탄소다 아앗앗앗 아앗앗 아암 반가워 내가 너는 이 얘기 하하 아 스프레이 안 바꿔왔다 아 나두 움직이는 스프레이 바꿔야되는데 그래야 보신 부릴수인데 근데 플레이어 아이콘은 1시즌 영웅꺼 끼는데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상위 500위는 1시즌 영웅이랑 똑같은 계획인데 아 그래요? 1시즌이 언제인지가 나오잖아요 아 구별이 안가서요? 아 1시즌 영웅도 50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네네 1시즌 참가자랑 영웅이랑은 달라요 폭탄받아라 로드그래프 빠졌구요 폭탄받아라 오른쪽에서 나와요 위로갔어요 위로 터짐 겐지 반피 아 더 밟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나도 메르시 해봐도 돼요? 해보세요 뭐 빠베처럼 하시면 되죠 끌렸음 아 나 죽을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아 버리죠 저기 아 약간 이게 느낌이 다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핑 때문에 저는 님만 보겠습니다 아 저요? 굳이 안 보셔야 돼요 저요? 저요? 아 왜? 강한 정크랫이요? 아 가자 좀 간대요 어우 잘한다 아 근데 이제 먼저 갑니다 어 로드오그 아이고 아파요 이게 아나 궁에다가 메르시 공버프 들어오니까 딜이 미쳤는데 막 거의 이 메르시 공버프가 몇이죠? 50퍼였나? 50퍼요 50퍼에다가 아나도 50퍼니까 그러면 몇 퍼지 중첩이면 225퍼네 225퍼면 120 딜에 225퍼면 거의 막 거의 250? 250 가량 들어가는 건데 평탄방에 아 존나 쓰네 탱커 두방이네 와 로드오그 피 빠지는 거 보고 놀랬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른쪽 호그 호그 그래버 없음 어 디바 나옴 덧발분 아 아 오예 오예 나이스 어어 잠깐만 살려줘요 겐지가 나한테 표창날림 이 자식아 죽어라 어 뭐야 메르시니 왜 아 아 몸 되셨어요? 설마? 네 아니 그냥 힐만 해서 쉬어도 되는데 일하면 되는데 일하면 되는데 몸을 왜 되세요? 후 흠 흠 흐흠 흠 메르시 힐 굉장히 빠른데 한조 오른쪽 아 인간아 랍을 힐좀 해줘 와우 한조도 한조한테 왜 저 굳이 안살아 살려도 되는데 이게 공버프가 적용되나요 궁에 와 개쎄다 진짜 쉬프트 한방에 죽어 와 쉬프트 한방에 갠지가 죽네 풀피 갠지가 와 뭐야 이거 와 와 와 저거 오른쪽 있었는데 금마 어디갔어 왜 더 나갔니 얘들아 멜시야 어디가니 저 디마크 있습니다 아 메르시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개 아까 가요 가요 어 잘못됐다 됐다 간다 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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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르실 근데 왜 망치 여기 안 보여 드라윙 하하하하 네네 상대 나오 temper shaking 안녕하십니까? 캔시 찾아요 여기 아까.. 백도어 하는 거 아니야? 백도어 하는 거 아니야? 여깄으면 여깄어 찾았다.. 찾았다.. 내일도 왜 안나오죠? 와.. 진짜 넓다 빨리 주고 줘봐 내가 하이라이트 먹게 근데 저기 나갔어 다섯 명 나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다섯 명 나갔는데요? 내한테 탑재 주는 척 하면서 내가 탑재 줄게 빨리 갔어요 아.. 아 진짜 문재인 이민재야 뭐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탄소라!! 와.. 잠시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2라운드 종류야? 최종 점수 끝! 끝! 아.. 좀 나오는 게 바뀌었어요 점수 그게 무승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뀜 근데.. 같이 하면 안돼요? 예? 같이 하면 안돼요? 같이요? 안돼요 안돼 폐스톱이죠 폐스톱인데? 폐스톱도 안돼? 안돼 안돼 진짜 잘하.. 전 솔큐로 많은 분들과 만나요 페이커 같은 사람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와우 수고용 이거 올려줘요 이건 솔직히 웃겨서 올릴 각 나옴 폐스톱 대답을 해줘요 올려줘요 오늘 계속 새로고침하고 있을게요 헉 오늘요? 안 돼요 네 공제이님 잘 가요 예 일지는 점수 반영 안됩니다 아예 하드릿 스스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경험치 상관없어? 에? 1,190이네 6,000까지 있네요 그랜드마스터가 5,000부터 6,000 사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안되게 안되요